오늘도 텅 빈 방안에 혼자 누워서 여러가지 아픈 생각들이 스쳐가 왜 그랬을까 난 두려웠나 봐 혼자가 되어가는 건 이제 그만 잊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 네가 나를 떠올려준다면 한 번쯤 나를 찾아와줄래 말해줄래 내가 굿바이 이제는 굿나잇 다시 만난 것처럼 안아주면 안 될까 잊혀지던 모든 날 돌리다 돌아본다면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질러니 놓여있던 널 떠올려 다시 또 한 번 너를 잊지 못하네 왜 그랬을까 나 그리운가 봐 우리란 기억 속에서 이제 그만 잊고 싶은데 굿바이 이제는 굿나잇 다시 만난 것처럼 안아주면 안 될까 잊혀지던 모든 날 돌리다 돌아본다면 잊혀지던 모든 날 돌리다 돌아본다면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 잊혀지던 모든 날 돌리다 돌아본다면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 다시 말해줄래 날 기다렸다고